상속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사전증여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미리 생전에 사전증여를 해서 상속액수를 좀 줄이자는 거죠 그런데 이 사전증여가 무조건 도움이 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전증여가 과연 언제 어떨 때 도움이 되고 어떨 땐 도움이 안 되는 건지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장원 세무사님하고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상속증여세 세율이 생각보다 높더라고요 네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1억 이하는 10%지만 10억 이상이 되면 40% 이렇게 됩니다 사실 아파트 한 채 10억 넘는 게 대부분일 텐데 40% 세율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증여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봐야겠는데요 증여라는 거는 10년 단위로 공제액이 딱 충족이 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10년 단위로 전략을 잘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또 효율적인 전략 같은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첫 번째 살펴보실 거는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년 내에 합산이 되기 때문에 10년이란 시간 자체를 결국은 경과를 해야지만 다음에 재차 증여를 했을 때 합산이 안 된다는 점 이걸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결국은 증여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증여를 할 수 있는지 자녀가 부의 이전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도식화된 거를 한번 살펴보시면 쉽게 좀 납득이 되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면세점 증여인데요 면세점 증여는 증여재산 공제액까지만 증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0세부터 30세까지 순차적으로 4번을 증여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다 합계액을 따져보면 1억 4천만 원이 되고요 그러나 사실 좀 적은 액수가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으로 따져볼 건 최저세율에 대한 증여입니다 1억 원까지는 10%의 세율이기 때문에 증여재산 공제와 1억 원을 추가를 해서 최저세율까지 증여를 하게 되면 4차례에 걸쳐서는 증여재산가액을 5억 4천만 원까지 가져갈 수 있죠 그리고 증여세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4천만 원 정도 납부를 하기 때문에 5억 원의 부의 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저 표가 주는 의미는 증여세를 한 푼도 안 내겠다 세금은 무조건 싫다고 하면 왼쪽을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는 2천만 원이고 성년은 5천만 원까지니까 저렇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저거보다 조금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 그러면 증여세를 좀 내는 거죠 그래서 가장 적은 세율인 10%가 1억 이하입니다 그래서 공제액과 1억까지를 줘서 그렇게 하면 5억 원까지 최저세율을 맞춰서 증여를 해줄 수 있다 그리고 세금은 4천만 원으로 많지 않다 이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최저세율에 대한 증여도 좀 적다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의 세율까지 증여를 했을 때도 한번 이제 표로 그려봤는데요 그러면 21억 4천만 원 정도를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증여세는 3억 6천만 원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 차액은 17억 8천만 원 결국 큰 부의 이전 액수가 월등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억 이하가 20%인데 20% 세율을 적용을 해서 증여를 하면은 지금 17억 8천만 원 정도 증여를 하는데 세금이 3억 6천만 원 정도 생각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증여세율표를 보면서 세율 구간을 좀 잘 파악을 해둘 필요가 있겠어요 하다못해 이제 막 성인이 됐을 때부터라도 증여를 좀 고민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아무래도 0세일 때는 부모 세대의 여력도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증여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 여력이 안 되시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좀 어리고 그 다음에 본인의 자력이 어느 정도 생겼을 때는 항상 증여를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군요 증여도 10년이라는 주기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맞춰서 좀 일찌감치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때 이 세율이 가장 낮은 세율이 어떤 건지 전략을 좀 짤 필요가 있겠다는 얘기네요 점진적인 부의 이전을 결국은 상승시키면 되기 때문에 자녀가 그 증여받은 것으로 주식을 산다거나 해서 자산가치가 증가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는 또 증여를 추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에 대한 가치 상승일 뿐이니까요 통상적인 자산가치에 대해서는 증여 추징이 안 되기 때문에 자녀의 몫을 빨리 키워주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전증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이 사전증여와 경쟁할 수 있는 게 바로 상속입니다 굳이 뭐 사전증여 해줄 필요 없이 나중에 상속으로 하면은 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은 증여에 비해서 공제액수가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굳이 사전증여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거를 두 가지를 전부 다 섞어서 같이 쓰시는 게 최고입니다 아무래도 전부 다 상속만 주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에 따른 상속세에 대해서 단점을 보시게 되면 상속재산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체에 대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피상속인 재산이 많을수록 아주 높은 고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물론 장점이 있습니다 상속 공제액이 다양하고 크기 때문이죠 하지만 증여세의 장점은 수중자별 즉 증여를 해주는 증여자의 기준이 아니라 받는 수중자 기준이기 때문에 인별로는 낮은 세율을 적용을 받으실 수 있죠 그러나 단점으로는 배우자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 공제액이 아주 낮습니다 왜냐하면 직계존비속 같은 경우는 10년간 5천만원 100개 적용을 못 받기 때문이죠 이에 대한 세법 개정안이 사실 논의는 됐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되진 않았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서 이 두 가지 배합을 어떻게 하느냐가 핵심이 될 건데요 예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및 성인 자녀 3명이 있고요 상속인으로 둔 A씨가 본인의 총재산 40억 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당 똑같이 10억 원씩 준다라고 가정을 해서 1번 방식은 증여 이후에 상속이 발생하는 거고 2번 방식은 증여를 하나도 하지 않고 전부 다 상속으로 펼쳐졌을 때 세액 계산 A씨입니다 일반 상속이 무조건 낮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점도 추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방식인데요 증여세를 먼저 계산을 해보면 배우자는 증여재산 공제 6억 원을 받기 때문에 증여세 7천만 원 그 다음에 자녀 3인은 각각 세율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다 합치게 되면 6억 7천 5백만 원이 나와서 증여세로만은 7억 4천 5백만 원이 나옵니다 만약에 1억에 증여를 하고 나서 10년이 지났다고 하면 사실 10년 이내에 상속 발생했을 때 전부 다 상속세로만 했을 때는 8억 4천만 원이기 때문에 일반 상속세에 비해서는 확실히 증여를 하고 나서 상속 재산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하게 되면 더 이득이 되긴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10년 이내 상속이 펼쳐졌을 때인데요 상속세에서 본래 상속 재산을 얻게 되고 가산하는 증여재산이 40억 원 이제 차이가 발생한 건 여기입니다 상속 공제액이 증여 후 상속 같은 경우는 증여재산 공제액까지만 결국은 상속 공제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7억 5천만 원 왜냐하면 배우자 6억 원 그 다음에 자녀 3인이 5천만 원씩 왜냐하면 증여재산 상속 공제 한도라는 게 적용이 되는데 이때 사정 증여재산은 전부 다 한도에서 예외로 차감이 됩니다 그래서 한도를 낮추는 효과를 주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일반 상속 같은 경우는 배우자 상속 공제 10억 원과 일괄 공제 5억 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5억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이 공제액 차이가 큰 차이를 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입계산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일반 방식 같은 경우는 상속세를 4억 2천만 원을 추가로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 증여세 7억 4천 5백만 원과 합쳐지면 11억 6천 5백만 원이 돼서 오히려 3억 2천 5백만 원을 더 납부하는 꼴이 됩니다 저거는 그러니까 사전 증여를 했다가 되려 손해를 보는 경우인데요 네 맞습니다 저게 사전 증여를 했다가 손해보는 가장 큰 이유가 10년 이내 돌아가셨기 때문에 바로 저런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상속공제 한도라는 걸 꼭 인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증여할 때는 인별로 받기 때문에 세율이 낮은 세율 구간이거든요 그렇죠 배우자는 20% 자녀는 30%인데 일반 상속받게 되면 40% 세율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가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은 상속세가 10년 이내 펼쳐지게 되면 증여받은 것까지 얹어지게 되면 상속세 과세 표준이 32억이 되기 때문에 50% 세율을 적용받아서 더 높은 세율로 오히려 대래 효과가 반감되버리는 경우가 됩니다 그렇다고 사전 증여를 안 하는 게 그러면 더 낫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결국은 상속공제액만큼은 상속재산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사전 증여를 하게 됐을 때는 결국은 유리하게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10년 내내 돌아가셔도 상속공제는 받고 유리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왜 그렇죠? 상속공제액이 결국은 7억 5천만 원이 아니라 더 높아질 거기 때문에 원세액에 대해서도 영향이 아주 낮아지는 거죠 그리고 증여를 미리 하는 거로 인해서 자산가치 증가분은 결국 배우자랑 자녀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 부동산이 만약에 임대부동산이었다고 하면 배우자랑 자녀 3인은 임대소득을 받게 돼서 결국 유동성도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상속공제가 크기 때문에 상속공제 범위 내에서는 굳이 일찍 사전 증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액수를 초과한다고 하면 사전 증여를 아주 적절하게 활용하면 좋고 가장 좋은 건 사전 증여하고 10년 넘어서 돌아가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10년 내에 돌아가신다고 하면 조금 득실을 따져봐야겠어요 지금 예시는 극단적으로 10억 원까지 증여를 했지만 사실 그러게 증여를 안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가족의 현황에 맞춰서 적정한 사전 증여는 아주 유리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사시는 게 엄청 중요하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10년이 자신이 없다 그러면 며느리라든지 사위를 활용하면 이건 또 5년으로 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상속인은 사전 증여를 10년 이내를 합치게 되어 있고 상속인 이외의 의자는 5년 이내의 사전 증여를 합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5년입니다 그럴 때는 네 그러니까 저기 예시에서도 배우자랑 그 다음에 자녀 3인을 넣었었지만 자녀 3인의 사위 또는 배우자였다라고 하면 그리고 상속이 6년 이후에 펼쳐졌다라고 하면 조금 더 다른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럴 경우에 합산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상속에 앞서서 많이 한다는 사전 증여 과연 도움이 되는 건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